안산 지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초였는데요. 이후 100번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는 173일이 걸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500명이 더 나올 때까지는 119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.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자 안산 지역의 한 병원이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심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3월 7일 안산시 와동에 사는 7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안산 지역 첫 확진자였습니다. 이후 8월 27일 10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173일 만입니다. 100번째 확진자가 발생 이후 안산 600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성탄절 이부인 지난 24일이었습니다. 119일 만에 500명이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. 첫 확진자 발생부터 100번째 확진자가 발생할 당시만 해도 1일 평균 1.74명이 추가 발생했지만 100명 이후부터 1일 평균 4.2명이 더 늘어날 정도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28일 오전 8시 연재 안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41명으로 그 사이 41명이 증가했습니다. 하루에 평균 1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.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경우 100명 이전까지 발생만 해도 9%였으나 확진자 641명으로 집계된 이날 해외 입국자 54명을 제외한 516명 가운데 25%인 129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였습니다. 확진자 4명 중 1명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처럼 코로나19가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특히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폭증으로 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확진자도 잇따랐습니다. 최근 안산 지역의 확진자 대부분도 치료 병상을 찾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윤화섭 시장은 직접 관내 세화병원을 찾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.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서는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 전담병원이 필요해서 세화병원을 지정하게 됐습니다. 이 병원이 안산의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산 지역 확진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맞게 될 불행한 상태는 일단 피한 듯 보입니다. 하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앨 수 없는 확진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내년에도 더 팽팽한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심재호입니다.